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장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장암 매우 무서운 암이죠 그리고 최장의 80%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장암이 발견되면 굉장히 늦게 발견된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 최장암이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장암에 잘 걸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최장암에 잘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최장암이 걸렸던 분들이 있는 경우 왜 그러냐면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사실 유전자의 어떤 문제 때문에 최장암이 잘 걸리는 그런 가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장암 환자의 약 5-10%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최장암 환자 중에서 약 7.8%가 가정력이 있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요 유전적 요인 때문에 가정력이 있는 경우에 가정력이 없는 경우보다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최장암 환자가 있다면 한번 또 우리가 잘 걸릴 수 있다 가정력이 있으면 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최장염입니다 그 연구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만성 최장염이 있는 경우는요 최장염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최장 속에 최장 조직 있잖아요 그것이 괴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 최장염 환자 중에 70% 이상이 바로 꾸준한 음주가 원인이 돼서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는요 만성 최장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최장액 안에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이 점성이 진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최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최장세포에 손상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섬유화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최장의 기능이 망가지고 그것이 또 암으로 발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시면서 최장염을 걸린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당뇨인데요 최장암 환자 중에서 50%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가 없는 경우보다 최장암에 걸릴 위험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최장암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리고 또 당뇨까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요 이 최장암에 걸릴 위험률이 더 많이 높아집니다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흡연입니다 최장암 환자의 3분의 1이 흡연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부분보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 최장암에 걸릴 위험률은 5배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만입니다 사실 비만 자체가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장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1.5에서 2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최장암의 하나의 원인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 가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만성최장염, 세 번째는 당욕, 네 번째 흡연, 다섯 번째 비만이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시면 훨씬 더 위험률이 증폭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자주 받으셔야 되고요 최장검사라는 것이 혈액검사만 갖고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물론 최장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부 CT라든가 또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너무 많다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를 꼭 받으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최장검사 꼭 받으세요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오늘같이 이런 위험인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증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최장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장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이런 특징들을 갖고 계신 분들 바로 최장암에 잘 걸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